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19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해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속죄하고 또 번제물을 잡아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과 함께 재단에 맞춰 그를 위해 속죄해야 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형편이 못되면 속권재물로 나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칠 어린 순냥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릴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2.2리터와 그리고 감남기름 0.3리터를 바치도록 하라 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잡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준비하였다가 8일째 되는 날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고 속권재물인 그 어린 양을 잡아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줘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나 여호와 앞에 7분 뿌린 다음 손바닥에 남은 그 기름을 속권재물에 피를 발라줄 때와 같이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주고 그 나머지 기름은 그의 머리 위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에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기 힘대로 바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곡식으로 들이는 소재물과 함께 하나는 속죄재물로 다른 하나는 번재물로 바쳐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는데 요구되는 재물을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계속해서 정결함 또 정결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결하게 됐을 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면 이제 아 내 위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잖아요 물론 상황은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인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형편이 못되면 이 표현이 이제 재물을 바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 부분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? 그렇게 바칠 상황이 못된다면 하면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나 이런 예식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겠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 할 수 없게요 가진 게 뭐가 있다면 그거 갖고 나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면 너무 가난하다면 여유가 부족하다면 이런 거 갖고 와도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혹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세상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걸로 살아야 됩니까? 왜 기도해도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?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잘 못해요 설명을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갔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갔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많이 소유하든 적게 소유하든 사회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목표는 더 많이 갖고 더 넉넉하게 누리고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게 본질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 거죠 뭘까요?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워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와 언제나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 아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 넉넉하신지 넉넉하시지 못하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 하지만 난 재물이 없는 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에 재물되어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피로 인하여 넉넉하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알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과 풍성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응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결의 법과 또 여러가지 제사의 예식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꼭 보태시는 말씀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돼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내 내세울 거 없고 정말로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우리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넉넉한 여유로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것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오늘 형편이 좀 빡빡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이 동행할 수 있는 것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